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최근 여러 이유로 남성의 발기부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로 수술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불만족, 감염 등의 이유로 재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인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치료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조류에 대해서 트릭미스 주사를 사용하다가 더 이상 주사제의 반응이 없어서 2012년 9월 부산의 모 남성병원에서 굴곡형 수술을 받고 감염이 되어서 제거했습니다. 당시 해당 병원에서 재수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면체의 손상이 심하고 너무 딱딱해서 자기네는 수술이 어렵겠다고 해서 부산에 대학병원 비뇨기과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쯤에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보니 좌측에만 실린더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교수가 수술 후에 우측 해면체는 너무 심하게 손상돼서 실린더 삽입을 시도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실린더 하나로는 강직도가 나오지 않고 크기도 너무 작아서 성관계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전 병원들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내원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할까요? 환자 사례를 보니까 수술 후 감염 등의 문제로 재수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수술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 문경 임플란트죠.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은 비뇨기과 수술들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다른 과들도 그렇지만 정형외과도 인공관절 수술이나 충부외과는 관상동매 치환술 이런 수술들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속하는데요. 그게 음경 임플란트가 감염이 돼서 제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수술은 사실 저희들끼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앨런 모레이라는 선생님은 항상 환자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저한테 팁을 주시더라고요. 에베르트산에 오르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다. 얼마나 고귀한 목적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에베르트산에 등반을 아무리 우리는 굉장히 숙련된 등반가다. 에베르트산에 오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숙련됐다고 한들 산에 기후가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접고 내려온다든가 중간에 유실된다든가 심지어는 실종되는 경우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한다. 그러니 그 부분에서 환자분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에베르트에 등반하는 만큼의 난이도고 또 그런 고귀한 마음으로 항상 수술을 임하신다는 거군요.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마음도 약간 있고요. 뭔가 하여튼 끝을 보겠다.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발기부전 수술에 있어서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수술 후에 감염일 것 같은데 발기부전 수술 후에 감염 등의 이유로 재수술을 할 경우 수술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감염이 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나면 원래 우리가 임플란트가 들어간 해면체라는 공간은 굉장히 부드러운 곳이에요. 안에가 마치 되게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스폰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플란트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감염이 되어버리면 그 크기가 일단 50% 이상 줄고요. 수술이라는 것도 단순해요. 내가 손이 잘 가고 크기가 크고 보이게 잘 보이면 수술이 쉬운 건데요. 작아질 수는 어렵죠. 그래서 소화 수술이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임플란트가 들어갔다가 감염이 되어서 나오면 해면체가 거기다가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가 힘들어져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이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적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수술기구나 일반적인 수술술기로는 도저히 고생만 하다가 정말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정말 운이 좋으면 임플란트를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고 혹은 확률이 로또 뽑는 것보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특수한 수술기와 특수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 대한 교육을 받기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많은 숙련을 통해서 그 기술을 몸에 익혀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가지기가 사실 일반적인 선생님들한테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수술이 정말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사례 환자를 보니까 수술 후 감염으로 보형물을 제거하고 이후에 재수술을 했는데 역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래서 3차 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수술이 더욱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수술을 설명드릴 때 제가 그래요. 항상 저희 병원이 저 역시도 저희 병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감염률이 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면 0.6% 정도 감염률이 있습니다. 저도 없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요. 야 내가 수술했더니 100%더라. 나는 그 수술하면 100%야. 뭐 너 몇 퍼센트나 감염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아직 그 선생님이 경험이 부족하시든가 두 번째 의도적인 거짓말 하시든가 세상에 0%는 없고 100%는 없습니다. 그게 저희 수술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될 테고 이분 수술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 이분이 애시당초 처음에 수술을 받으신 목적은 본인의 만족도였습니다. 내가 만족할 만한 성기능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반복하면서 그게 점점 나빠진 겁니다. 이분이 애시당초 처음에 수술을 받았던 그 병원을 두고 2차 수술을 받았던 대학병원에 다시 가셨어요. 가셔서 본인이 기대했던 거랑 다른 결과니까 성관계가 불가능했거든요. 임플란트가 하나 들어가 있긴 했는데 좌우 보통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좌측 실린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가늘고 짧은 실린더로. 그러니까 수술한 의사는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수술을 해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환자는 무슨 얘기냐. 나는 이러려고 수술을 받았던 거 아니다. 내가 찾을 거 돌려다오. 못해.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던가 고소를 하던가 이렇게 되게 격하게 감정까지 간 거예요. 저는 둘 다 상황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수술해준 그 선생님도 환자가 좋아지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고. 환자 역시 그 선생님 믿고 갔던 건데 그 관계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원하셨던 원래 그걸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저도 사람이고 인간적인 한계는 있다. 그러나 내 최선을 다할 테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사실 3차 수술에 대해서 의료기관도 굉장히 난색을 표한 상황이고 환자가 느낀 좌절감은 사실 더 컸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원장님께서 수술을 해주셨어요. 어떤 수술을 받은 건가요? 환자분이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 게 제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수술 자체가 사실은 보통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통 재수술을 하더라도 저는 사실 1시간 반 안에 끝내거든요. 임플란트를 넣는 수술을 할 때 1시간 내에 저는 끝내고 싶어합니다. 왜? 1시간이 넘어갈수록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연구된 논문에 수술 시간이 길다 해서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해져요. 직관적으로는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뭔가 오류를 줄이려고 하는데 2분 수술 시간은 150분이 걸렸어요. 2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이유가 왼쪽은 실린더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해면체가 있는데 오른쪽은 해면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형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어떻게 보면 거의 해면체를 만들다시피 공간을 만들다시피 해서 수술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죠. 그래서 수술하는 내내 이런 경우에는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니다. 빨리 끝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끝내야 된다. 제대로 끝내려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역시 성공에 대한 부담감 굉장히 크셨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술을 결정하실 수 있었을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수술 좋아하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뭐 저 역시도 쉬운 수술이 좋아요. 그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한테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 수술을 배울 때 저는 한국에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배웠는데 미국에서 개발됐으니까요. 미국이 지금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합니다. 저희 선생님의 파파 닥터 윌슨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 봐라. 네가 이 수술을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면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케이스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가 의사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이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그 어렵고 남들이 안 한다는 환자 절대 피하면 안 된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면 너는 네가 실력이 부족하고 모자라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의뢰를 할지언정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 좀 자랑스럽게 해다오. 내 나이 이제 일은 넘었고 내가 바라는 가장 큰 기쁨은 내 제자가 가서 잘 되는 거다. 너가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내 가장 큰 기쁨이다. 서양 분이신데 약간 동양적인 스승님 같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어떻게 보면 꾸짖는 거랑 같았거든요. 젊은 의사들이 왜 쉬운 것만 찾아가냐. 왜 그런 것만 하냐. 너희가 정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은 어려운 환자들, 힘든 환자들 그들을 도와줬을 때 가장 큰 보답은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치료자로서 정말 온전히 환자에게 내 정성을 다할 수 있구나. 아 이게 내가 진짜 역할을 가지는구나. 직업적인. 그게 더 큰 보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케이스였지만 사실 수술하고 나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 환자분 회복은 되게 터디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좋아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환자분들이 두세 번 정도 병원을 사실 겪고 오시잖아요. 반신반의 하세요. 그렇죠. 다 안 된다고 하고 원장님 믿고 맡깁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했고 됐잖아요. 효과가 어땠나요? 좋았나요? 수술하고 이제 양쪽 실린더 다 들어갔고 감염 없이 잘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거는 감염이 돼서 오래 됐다 보니 크기가 줄어든 거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교정하기로 했었고요. 보면 이제 설명이 된 거였으니까 이제 되잖아요. 두 개가 들어갔고 펌프했는데 성관계를 할 만큼 이제 기능이 되니까 환자분이 되게 신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되는 거냐 대체 뭘 한 거냐 아니면 뭐 무슨 용을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제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사람이고 뭐 다른 의사들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제가 다르다 그러면은 아마도 저는 지금도 꾸준히 매년 배웁니다. 제가 트레이닝을 다른 의사들 해주고 몇 년 나가서 다른 의사들이 수술하는 걸 보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 거랑 비교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다 보면 제가 또 배우고 자꾸 지적을 받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마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기술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의학 혹은 의학에 관련된 업무를 그러니까 직업을 삼는 사람들 특히 저희 의사들은 간호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평생 공부를 하는 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막 진짜 절로 박수가 나오는데요. 사실 수술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텐데도 그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 마다하지 않고 또 이 분야 나름 최고 위치에 계시는데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세요? 저는 최고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최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월드클래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클래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최고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최고가 아니게 될 거예요. 왜냐? 최고라는 것은 과정이지 저희에게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더욱 노력하시는 거군요. 의학은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환자들에게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니까요. 저희 의사들도 아직 많은 걸 모릅니다. 배워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본받고 싶습니다. 사실 발기부전이 한 번의 수술 결정도 쉽지가 않은데 이 분의 경우처럼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몸과 마음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 수술이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만큼 의료기관 선정 시에 수술 강요률이 좀 낮고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 높은 전문의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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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 주신 pessoal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